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룡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그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내가 하게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님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거룩하게 하사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가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쓰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하 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저희 장인어른이죠 사업 때문에 잠깐 사이판에서 살았었는데 뭐 바다도 좋고 경치도 좋으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튜브에 올라타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정말 좋은 그림이죠 이렇게 따뜻한 사이판의 해안가에서 잠깐 때양표 질세고 또한 동동 떠다니는 그 튜브 위에 앉아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쉴 수 있다라는 건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게 좋은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딱 상상이 되죠 잠이 든 상태 또한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튜브 위에서 이렇게 누워있다 바다 위에 아니면 다를까 제 아내가 눈을 떠보니 바다 한가운데 표류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그 주위에 물놀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안가 근처에 집들도 있어서 표류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여러분들도 해안가에서 시간을 보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가는지 아는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파도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자기의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사실은 다른 사람이 표류하던 아내 그의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물어봤죠 두려웠었냐고 근데 참 신기하게 제 아내는 두렵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참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큰 바다 한가운데 자기 혼자 고요하게 있으니 참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넓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자기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였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과는 다행히도 이렇게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못 들었지만 지나가던 동동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낚싯배에 의해서 발군돼서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혹시 한 바다 한가운데로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잠들어서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여러가지 혼란과 즐거움 속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잠깐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표류하고 있다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제 아내의 이야기처럼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순간적으로 잠에서 깬 게 아니라 계속 잠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표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가장 큰 불을 가진 도시였죠 소아시아 특히 지금 서쪽의 터키 지역에 고대의 시대 때는 에베소 도시 다음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때마침 그 도시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동쪽에서부터 오는 상인들이 머물 수 있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죠 그 말은 물물교환과 가장 값비싼 가장 좋은 그 모든 상품들을 가장 먼저 접하고 그것을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부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증명이 됐냐면 주후 60년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냐면 이제 로마의 한 소 도시로서 로마가 지진이 발생해서 도시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주게 했는데 라우디게아 도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우리가 축적해낸 부가 있으니 우리 스스로 재건을 하고 우리가 다 보완을 하겠다고 아니다라 할까 그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재건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기에 지진이 났어도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복구를 하고 재건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접하는 라우디게아의 도시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는 어떠할까요? 자연스럽게 그 개념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니까 교회도 스스로 생각하길 부르축적했으니까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는 첫 걸음이에요 그 도시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그 개념 속에서 교회가 존재할 때 교회도 스스로 생각하길 아 우리는 굉장히 부유하구나 아이나 다를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나 다를까 스스로 재건할 수 있는 도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건장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적할 때 그들이 말했던 것에서 그들을 인용하는 것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스스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배경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삶의 부여함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주는 안이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와 명예 속에서 평안함이 찾아오니 혹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에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너의 소와 양떼가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 사랑한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게 전하는 서신이 그저 어떤 교회 뭐 얼마나 웃는 게 배들 게 뭐 이런 얘기를 차원에서 제가 할 수 감히 할 수가 없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특히 이번 땡스키빙 기간에 금요일 날 블랙프라이데이죠 어떤 세석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영적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자 이 세상에 주는 이런 평안과 안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더문어 주신 이 부하 명예 속에서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부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부여한 자가 되자 이들의 말한 것은 17절처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부여한 자가 되자 이러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망과 진계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 살펴볼 때인데 먼저 그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새롭게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과 진계를 받아들이면 우리 상태를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될 수 있으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안에서 만족과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가운데 정말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라우디게 교회에 얘기하는 책망과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누가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라는 게 14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너는 라우디게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참되고 진리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 정말 공생의 동안에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만 말씀하고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그것을 증거하며 지킨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정말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그와 함께 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우디게 교회에 말씀하니 들으라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정말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영적으로 표류해서 불쌍한 자여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 정말 그로부터 동동동 떠내려가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개혁개정으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개혁개정을 읽어볼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준비 부탁했는데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개혁개정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어느 책망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마셨는데 이 말대로 토하여 내치리라 할 정도로 정말 화를 낼 만큼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완화돼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번역했을 때 개혁개정이 더 잘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입에서 토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셨을 때 정말 토를 내뱉게 할 만큼 그 물이 정말 역겹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을 비유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더 보면은 그 이유가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제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으면 그 북쪽 6마일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하이어라폴리스라는 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골로세와 더불어 에바브라가 골로세서 4장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브라가 거기에 복음전도하기 위해 수고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가 밀집해 있습니다 정가운데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위로 히에라볼리가 있고 동쪽으로는 골로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헤에라볼리는 여전히 지금 성지술래 도시로도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한 게 뭐냐면 온천으로 정말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온천으로 유명한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도시예요 그 이전, 복음이 전파되기 전부터 이제는 다른 종교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학관에 있었으니까 로마 신화겠죠 헬라 신화겠죠 그 안에서도 유명했던 건 뭐냐면 정말 신이 축복한 온천이 있으니 그 안에서 따뜻하게 몸을 이렇게 데우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했던 온천이 있던 데입니다 동쪽으로 신마을 떨어진 골로세는 어떤 물로 유명했느냐 참 물론 정말 냉수처럼 냉천이 흐르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운데에 있는 라우디게아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히에라볼리에서부터 가져와야 했었고 차가운 물을 골로세르부터 끌어와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때 당시에는 파이프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이제는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수로 있지 않습니까 돌을 쌓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돌이 쭉쭉쭉 흐르게 하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위에 열려있고 그 다음에 모든 먼지와 그 벽돌 사이로 흐르는 문이 광물들이 쌓이면 시간이 흐르면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먼지와 토양분과 광물이 섞이니까 그걸 딱 마셨을 때 골로세에서 마셨던 냉수를 생각하고 마시면 욱 하고 토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몸을 데피는데 마시거나 쓸 정말 성스러운 도시에서 흘러내던 온천이다 생각하고 마시는 순간 왜 이렇게 역겹지 하고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 실질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물에 대해서 너희들 잘 알잖니 너희들도 지금 흘러오는 이 물을 마셔도 토할 것 같지 그게 바로 네 교회의 모습이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저는 차지도 뜨겁지 않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차다 영적으로 차다 하면 차라리 시험 들어있어라 라는 걸로 이해했었어요 막 성령 가운데 뜨겁지 못할 거면 차라리 시험 든 게 미지근한 거에 낫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영적으로 시원하게 할 거면 냉수와 같이 갈증을 해소하는 그 영적인 상태 아니면 정말 따뜻해서 너의 질병을 회복시켜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그 따뜻한 영적인 상태 그 두 가지도 아닌 너의 미지근한 자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책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너희들이 마시면서 역겹다고 하는 생각은 너희들이 끓어오는 그 물처럼 내가 너의 교회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토해내버릴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라우디의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골로세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뭐냐 진정한 보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보아 정말 부라고 상징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부가 뭔지 모른다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통해서 서신을 보낸 이것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도 읽을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골로세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막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걸로 인해 나는 부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보아를 감춰져 있는 그 모든 보아를 보금을 통해 가르치려고 정말 노력을 했지만 서신도 보내고 에바브라가 가도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뭐냐? 나는 세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니 나는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부가 모르고 진정한 보아가 모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도시 안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에 따라 그가 부의 가치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을 겪고도 스스로 재건할 수 있던 역사가 있었죠 아무리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 그런 영적 능력이 있는가 봐 근데 이 세상적인 능력이 영적인 능력과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고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다섯 가지의 형용사가 사용되는데 사실 이거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계속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형용사는 뭐냐? 비참하고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실태에 대한 형용사는 뭐냐?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참함과 불쌍함은 이따가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태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훈련과 행동수칙의 교정으로 가능합니다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잊다가 우리가 말씀 있겠지만 18절에 보면은 무엇을 사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먼저 이제 18절에 이어서 말씀이 나오니까 먼저 그러면 가난과 눈물이 맹인이 된 거죠 벌거벗은 상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느냐 돈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상업도시고 그들이 물물교하는 상인들의 도시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 돈 갖고 다른 걸 사지만 정작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경쟁력으로 무엇을 사라? 내게 있는 것들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정렬한 금을 사거라 정말 부를 누리고 싶으냐? 정말 네가 부자라고 스스로 칭하고 싶으냐? 그분은 내게서 정렬한, 정금을 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딱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욕기 23장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그 정금을 사라 라고 했을 때는 나를 따라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 진정한 네 스스로가 금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이에요 사라 라고 했지만 정작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금을 하나님께 사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셔야죠 근데 그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주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태가 정말 가난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진짜 진짜 부여해질 거다 네 자신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라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살고자 원하느냐? 그럼 나를 위해 죽으라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살고자 한다면 너는 죽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정말 부여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거는 본능적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거룩의 흰 옷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라우디게아 도시는 뭐로 유명했냐면 이제는 검은색 정말 윤기가 잘 흐르는 양으로 만든 옷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Dark wool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옷을 입으며 정말 이것을 사고팔매하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옷에 대해 자랑하는 도시 속에 사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더 좋은 재질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 정반대되는 옷을 입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너의 수치심을 어떠한 옷으로 가려입으려고 해도 내가 입혀주지 않는 이상 넌 내 앞에서 벌겨벗겨진 수치스러운 존재도 안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고 막 낙엽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여전히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옷을 입혀주셨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희생재물을 통하여 입힌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아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옷을 사해봐야 될까요? 명품 옷으로 아무리 우리 죄인의 모습을 덮으려고 덮으려고 치장을 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벌겨벗겨진 수치스러운 존재라면 어디서 옷을 사서 입어야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주시는 그 옷을 사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저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거저 입혀주신다 주 안에서 우리가 피로 거룩하게 주의 자녀가 되면 그 의로움의 옷을 하나님께서 그저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교수를 기다려야 될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라고 했는데 그 도시에서 유명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메디칼스쿨 의과 어떤 센터가 있었나 봐요 계속해서 의료가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진 대로는 눈을 낫게 할 수 있는 안약을 만드는 의료기술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눈을 멀었을 때 이걸 바르면 낫다고 하는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내 의지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하지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아무리 좋은 약을 써서 눈을 뜨게 한다 해도 내 눈앞에서 너희는 눈먼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곳으로 우리를 스스로 치유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적으로 네가 눈이 멀었구나 눈을 떠라 근데 어떻게든 내게서 안약을 사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이걸 사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우게 하니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어떤 문화와 이 혼란 속에서 영적으로 표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점점 더 무뎌져서 분별력을 잃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크리스천이라고 내 스스로를 호칭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는 눈 멀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약을 써도 눈을 열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야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따가도 볼 수 있겠지만 물론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금 이것도 다 맞는 거지만 이따가 나오는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방법 속에 갇히면 그래 새로운 마음을 갖자 예수님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 행동수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하자면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막 묵상만 하는 거죠 말씀 공부도 그냥 그저 나의 지성적인 차원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 내가 받았던 은혜 세워보자 그리고는 뒤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있다가 나오는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를 초청하여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시작해야 내 눈이 내 잠에서 깨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발견했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없다라고 살았던 그 무지한 존재였구나 이거를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 앞에 죽어있는 그 시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를 대신해 죽은 자가 저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내가 왜 못 죽었을까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 죄인이구나 날 문제가 많구나 내가 부하다 생각했지만 나는 죄인이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싶어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거면 예수님께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실태에 대한 훈계를 봤으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주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므로 갇혔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재미난 것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문을 열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예수님 필요없다 생각하고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여, 나는 부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도 근데 언제 열리느냐? 내 음성을 들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과 불쌍한 상태 근데 이 비참함과 불쌍한 상태는 뭐냐면 사실 비참함은 극도의 불만의 상태라고 합니다 극도의 불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 불쌍한 건 뭐냐면 소망 없이 살 만큼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야지 그게 불쌍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비참한 거 극도의 불만인 상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같이 먹고 마셔야 온전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만족이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동윤아 나와 함께 거하여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보다 더 만족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문을 열린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리와 나와 함께 먹자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태가 정말 바뀌려면 예수님이 들어와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만찬을 주님께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야 그 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정말 만족한 자예요 불쌍한 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수님께서 최고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보다 더한 소망이 없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그 싸움을 이기고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그 우편에 앉아 모든 영광을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네가 이기면 너와 더불어 할 수 있게 하겠다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줍니까? 이 싸움 안에 어떤 소망이 없으면 싸울 힘이 없어요 왜 싸워요? 아무 상급도 얻지 못하는 그 싸움을 왜 합니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최고의 소망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위로 바로 내가 너와 먹고 마시겠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격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알려주겠다 이 위로와 격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주 안에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나는 부자다 나는 만족하고 있다 스스로 도와주지 말라라는 것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의 음성이 이게 들려야 하지만 마음이 열려서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곳을 꾸지지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추구하든 그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성령이신 하나님께로 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삶 속에 차지하고 있다면 꾸지지라 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원 16장 24절 아까도 제가 인용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부인 티모네우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기는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교수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그 음성을 이미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내조하시는 게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증인 성령이 거하시는 가운데 영생을 맛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누리게 될 영광을 지금 이미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풍요 속에서 나 너무 불쌍해 나 너무 비참해 나 너무 비참해 비전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신 거 하나도 없어 너무 가난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부요하고 영적인 눈이 떠서 정말 분별력을 갖고 있고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왕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세속화된 어떻게 보면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살까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중안에서 난 만족해 이 옷 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대변할 수 없어 이게 뭐가 중요해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번 땡스키빙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겠습니까 물론 가족들도 없고 주위에 동네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유학생들은 내일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땡스키빙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먹으십시오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하는 식사기도입니다 식탁을 축복하면 주님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감사기도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끼리 먹는 이 식탁의 문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여 성령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먹고 마시니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식탁의 자리에 의자를 마련하지 않아도 구름같이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그 교제하는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서 배부르는 그 만족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교제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생각에 만족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만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저 그냥 식사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먹고 마시는 만족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목마른 자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로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과 징계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잠자고 있는 상태로서 그 어둠 속에 갇힌 자가 아니라 눈을 떠서 하나님 임지 앞에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니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땡스기빙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생각할 게 많을 거예요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그의 음성을 들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다면 라우디게 교회에 얘기한 그 경고 징계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사야 될까 내 부유함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정말 부유한 자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고 그 실태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통해 마련하면서 믿음보다 정욕이 자리잡고 거룩보다 탐욕이 자리잡은 이 마음을 주 안에서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오카논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점점점점 석양이 가까워지는 영적인 상태에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를 점점점점 석양이 가까워지는 정말 어둠이 막 깔리고 시작하는 깔리기 시작하는 그 영적 상태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빛을 비춰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되는 주의 은혜가, 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